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정인 작가의 실 한가닥 그림책을 여러분이 직접 완성할 거에요 키트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책 한권, 실 한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검은색 실을 책 중앙에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실이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잡고 책 표지를 펼쳐서 엎어놓은 뒤에 매듭을 두 번 지어주세요 매듭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여유있게 지어줘야 책이 잘 펼쳐져요 이제 책을 펼쳐보세요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직접 그려볼까요? 실 한가닥은 세상이 모두 이어져 있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만들어졌어요 실로 연결되는 관계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책을 완성해 보세요 책을 완성했다면 작가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여러분이 멋진 그림책의 작가가 되었어요